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은 7월 7일 현재 시간은 3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넷마블 251270입니다. 일단 넷마블 같은 경우 조정세를 받고 있는데 제2나라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넷마블 내역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 장기실적 그런 부분들은 전 어제 자세하게 풀어드렸었습니다. 일단 일단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랑 카카오뱅크 창장 그런 일정들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기를 기대를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살짝 장 초반에 보여줬다가 조정을 좀 이어갔어요. 좀 반등의 힘이 붙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 일단 이 장기평선에서 지지구관들을 받쳐주면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지 이 추세적인 부분들 밀집이 되면서 이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줄지 여기 이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줄지 반등 나오는 모습을 보여줄지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줄지는 저도 알 수는 없어요. 여기서 반등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제가 미래를 갔다 온 부분들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투자심리 넷마블을 보고 있는 투자심리 자체가 내일 사실 거예요. 전국민들한테 그걸 다 물어보시고 그 국민들이 그거를 다 따라 대답해준 거에 따라서 해주는 조건이 아니면 전 조사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최선입니다. 일단은 제 예상으로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여기서 뚫어줄지 이탈을 할지 멀리서 봤을 때 여기서 뚫어줄지 이탈을 할지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 절반 부분이 여기기 때문에 장기평선들 올라오고 전략적인 가격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를 지켜보자. 뚫어줘야겠죠. 아니 못 뚫으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타이밍에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지 좀 지켜보고 고점들을 제가 이날 이 추세적인 부분들을 처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왜냐하면 여기 이전에 고점이 체크가 된 부분들이 여기 이 가격대인데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들도 살짝 보여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고점을 이렇게 만든다는 건데 그때 이렇게인지 이렇게인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자 뭐 일단은 시장세만을 봤을 때도 좋지는 않습니다. 좀 이제 타이밍이 좀 중요한 구간인데 안 중요한 구간들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외국이나 기관이나 금투자에서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가파르죠.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서도 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넷마블만의 그런 재료다라고 한다면 넷마블 네오 제2엔나라는 흥행을 했는데 한 4위권에 위치해 있어요. 지금 장기 흥행 가능성들을 오딘이 좀 뺏어갔습니다. 제2엔나라가 오딘보다 이후에 출시를 했으면 어떻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으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일단 오딘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신장에 대한 기대감들 그런 것들은 넷마블 따라가고 있다. 넷마블을 좀 이제 오딘이 제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적적인 부분들이 2021년 일단 마케팅 비용이 증가가 되고 영업이 인건비가 좀 증가가 됐던 부분들이 영업이익률이 좀 훼손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540억에서 639억 실적의 전망치 추정치에 부합하는 실적들이 좀 나와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제2엔나라는 출시를 이번 2분기에 했으니까 3분기, 4분기, 그리고 3분기에 신작들 출시 마블이 됐든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이 됐든 간에 신작들이 출시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을까 이때 출시를 하면은 이날하고 1분기 그리고 이때 2분기에 출시를 했으니까 3분기하고 4분기 반영되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세븐나이츠 레볼루션도 흥행을 했습니다. 흥행하는 것에는 성공을 했죠. 성공을 했는데 일단은 세븐나이츠가 1분기하고 1분기는 마케팅 비용이랑 인건비 마케팅 비용이 좀 증가가 됐으니까 2분기부터 세븐나이츠 효과가 반영되는지도 한 가지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작들이 늘어나면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 판매하는 상품들이 늘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리온에서 과자죠. 오리온에서 A, B, C 과자를 판매하다가 D, E, F 과자를 판매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입니다. 이게 잘 팔릴 수 있을까 허니버터칩 같은 그렇게 흥행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의 포인트가 되긴 하겠지만 안 팔려도 어느 정도 반타작만 해준다고 한다면 기초 체력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매출 상향이 가능한 부분들이죠. 신작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마케팅적인 부분들의 비용들이 좀 많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카카오뱅크 IPO를 진행하는 데에 대한 지분의 부각 그리고 넷마블 네오가 IPO가 되는 게 제2의 나라가 4위권에 오르면서 흥행하면서 넷마블 네오 IPO 이런 부분들이 조만간 결정이 되는 것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장도 많이 안 좋았고 장기평선의 61선에 이탈을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적인 부분들로 진행이 되는 것들 참고를 해주시고 개인적인 의견들도 같이 이렇게 포함을 해서 개인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게 맞다는 걸 항상 말씀을 드리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홈페이지 검색하시면 테마주 검색기가 있습니다.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테마 순위 분석까지 한 번에 전부 다 이 어플리케이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모바일 PC 버전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고요. 무료 추천 종목들 있으니까 여기 9시가 되면은 종목들, 당일매수, 당일매도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도움되실 거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전 여기서 영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